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샌드위고 온누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은 성경 버전이 익숙한 개혁 성경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번역해서 10년 넘게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우리말 번역본을 참고합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글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에 근원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낳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거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화면에 추가 자막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말 성경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성경은 어떤 것이든 함께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연말까지 함께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 그대로 유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붙인 한글식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이름 대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더 익숙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장면을 문자로만 보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기적의 내용을 주일 본문으로 쓰지 않고 그 일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일부러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기적은 기적 너무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오랫동안 설교로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온 국민이 다 외우는데 14절 15절은 아무도 모르고 17절도 모르는 것처럼 기적만 주목하고 제자들의 고백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저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제자들의 고백으로 주일 본문을 삼았습니다 제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었고 그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옛날 익숙한 성경에는 때는 제 구신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의 시계법은 나온 그 표기에 플러스 6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우리말 성경은 아예 시간을 환산해 놓았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장면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처참하게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분은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자기의 손목에 구멍과 옆구리에 도마가 넣어보았던 구멍과 여러 흔적들을 살아있는 채로 다 보여주시며 나타나셨던 기적의 주인공의 제자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스승이 그런 분이었다면 유대인의 기도고 뭐고 다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특별한 경험을 하면 교회를 마구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만 특별한 체험을 하고 돌아오면 목사님 설교 도무지 못 들어주겠다 교회가 다 이 모양이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죽음을 능가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열심히 지켰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로 변해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굳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즉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죽인 그 같은 동족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만 한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제자들이 그런 거 일절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대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군가를 보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난 선천성 소아마비 안진뱅이였습니다 우리 실내 환기를 위해 문을 좀 열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도 적절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난진뱅이를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데려왔어요 성전 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던 성전 문 앞이 뷰티풀 게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전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 앞에 앉아있는 아름답지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 그 당시에 비참한 인생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다면 이건 분명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게다가 죄인입니다 게다가 부모님까지 죄인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 가서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자기의 상황에서 최대한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누군가에게 동전을 주면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랑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날 봉사활동을 하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오면 왠지 회계 기도보다는 뿌듯한 기도가 더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마침 교회에 오던 주일 아침에 누군가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그날따라 찬양이 더 힘있게 나오고 왠지 하나님 앞에 고개가 더 잘 들어지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는 거지들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앞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열심히 구걸을 했어요 열심히 자기에게 도움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걸했다 나오는 이 장면이 우리가 알기에는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 이 안진뱅이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던 그 안진뱅이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비를 요청하는 그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고요 안진뱅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서서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성경은 그가 그 사람의 눈높이와 똑같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라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보는 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라봐 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 할 때 주목하다가 자세를 낮추어 그 사람의 눈과 맞췄던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샌드에고에도 많은 홈리스들이 곳곳에 있죠 유턴하려고 서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미 얼굴을 보면 다 빨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미 빨개져 있습니다 항상 그 중독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지만 이게 저 사람의 삶을 정말 도운 것일까 아니면 더 망가지게 하는 것일까 조금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냉정한 이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가슴을 차갑게 해야 더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지였죠 거린이었는데 그는 한 번도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주지 않고 그저 동전을 주고 예배하러 들어갔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사람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준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뭘 줄까 하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찬양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은과 금 나 없어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금은 모아는 없다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름을 하나 알려줄 텐데 그분을 찾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너를 걷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 그 이름은 치유의 이름 바로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간 줄 알았는데 그냥 가지 않았어요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잡고 일으키자 앉은 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강해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던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일어났고 너무 놀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펄쩍펄쩍하더니 드디어 아름다운 문 거길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 뷰티풀 게이트 앞에는 항상 누군가 데려다 주어서 앉아 있을 수는 있었는데 뷰티풀 게이트로는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회복된 두 발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앉은 뱅이를 성전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구걸은 하지만 예배하러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어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차별의 대상자였습니다 너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병자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구걸하는 인생이지 예배하는 인생은 될 수 없다 했었던 그의 인생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되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펄쩍펄쩍 뛰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놀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주변이 뻥 뚫린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는 모임터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누가 누구를 주목하는지가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러 하나님께 주목하러 왔다가 기적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주저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주목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뛰고 걷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는지 알려주겠다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며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분이며 이 사람은 지금 그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크리스토이시다 성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기고 성전 안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에 만이다 벌써 열 배가 차이가 나죠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는 비교의식의 노래였고 이걸 듣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추가 구절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마구 노래하기 시작할 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니라 아마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쪼려보는 이모티콘 있죠 그렇게 계속 다윗을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하니까 헷갈려합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보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죠 항상 여러분 곁에 있어요 언제나 내 뒤에 있고 내 옆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뭔가 더 특별한 것을 하는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악령은 다가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가 되겠다고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지 않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거나 어떤 사람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내 핸드폰 안에 누구의 설교가 가장 많은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이 제일 많은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목록을 잔뜩 가지고 다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낸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오신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은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수백만 명이 조회하고 집중하여 바라보다가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네 성가대원으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기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기적이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물리적인 기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기적은 이미 충분히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너의 삶의 기적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기적이 뭔지 적어보았어요 가난한 달동네에서 태어나 예수님도 모르고 살던 제가 목회자가 된 것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적었습니다 교회 갈 마음이 생기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내 것밖에 모르던 인생인데 내가 누구라고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화를 내법도 하는데 오늘따라 참아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할 말이 너무 많고 쏟아내고 싶은데 그 말을 닫게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수많은 차들 사이에서 안전한 것 수많은 총합해서 안전한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앉아있다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은 그 이후의 모든 삶은 기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기적은 나를 일으킨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다 그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권능의 이름, 그 치유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권유합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외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회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돌이키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전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하고 목사 자녀, 권사 자녀, 장로 자녀들에게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면죄부를 지고 태어나듯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전도가 필요한 아이들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예수와 동행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죄악의 소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자 자기의 무릎을 더 내려 그와 눈높이를 맞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주목하는 자 우리도 성령님께 주목하는 자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며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기적의 삶을 일상으로 소화해내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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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